두 개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아,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기였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적극적인 정책을 펴면서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국가의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낙관하는 쪽에 서 있죠. 왜 낙관론자의 입장에 서 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좀 받아들인 것 같다. 사회는 우당탕탕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은 하는데 우여곡절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되게 어렵고 특히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을 사실 유럽이 겪었거든요. 유럽 경제 성장률 보면 1%가 안 돼요.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이건 뭐 사실 일본이나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에요. 유럽이 왜 그렇게 고생했나 따져보면 딱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유럽 재정 위기를 앞두고 2010년이나 2011년, 2010년은 그리스 2011년, 2012년 사이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대응을 되게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잠깐 중동 지역의 자스민 혁명 혹시 기억나세요? 시리아 내전 그리고 리비아 내전 그리고 이집트의 민주혁명으로 인한 정권교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제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때 물가 좀 오른다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세 번 올린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되게 어려워서 특히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잘 못 갚는 게 재정 위기인데 이자를 올려버린 거예요. 거의 뭐 지금 불난지배 부채질을 했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통화 정책 즉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첫 번째를 놓쳤고 두 번째가 재정이었는 게 독일이 1920년대 하이퍼 인플레 4조 마르크 이런 어마어마한 인플라를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유럽을 이끄는 리더로서 독일이 그때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특히 재정 긴축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벌어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인들의 떼죽음 아니겠어요? 우리 뭐 영상 보셨잖아요. 냉동실의 시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 보셨죠? 그게 다 재정 지출을 삭감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망률 한때 이탈리아 사망률이 얼마였냐면요. 코로나 사망률이 20%가 넘었어요. 물론 변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나 심각한 끔찍한 고통들을 맛보게 됐죠. 그 과정에서 이번에 두 번째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아 저기 어려운 나라가 있을 때는 재정 건전화 이야기는 좀 미뤄두고 돈을 좀 그래서 유럽 구제 금융기금 뭐 이런 거 7500억 유로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각국 정부에게 빌려주고 또 아예 무상으로 돈을 주는 이런 정책들을 독일이 주도한 메르켈 총리가 주도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 불황해서 회복되는 아주 몸의 체력이 약할 때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재정 긴축은 조금 미뤄둬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속하게 돈도 풀고 또 긴축하자는 이야기도 좀 잘 안 들리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걱정이긴 합니다. 이 사람이 법인세 인상을 대기했어요.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아니 기업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래 이익이 다 박살났는데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반토막 나고 그러다가 이제 3분기부터 조금 살아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무슨 법인세 인상에 최고 소속세 인상을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서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저는 너무 좌편향인 것 같고 또는 너무 감정적인 면이 그러니까 불황이 진정되고 회복되는 걸 봐서 장기 계획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를 무양하는데 다음 대통령 유력 후보가 세금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정부가 우리한테 준 돈을 모아놨다가 내년에 세금 내야지. 우리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웃을 수 없지만 오픈. 예, 오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 좀 교훈을 모두 다 고르게 얻는 건 아니더라. 그래도 유럽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2008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엔진이 크게 봐서 세계에 있잖아요. 미국 엔진, 유럽 엔진, 그리고 중국 엔진. 3년 차인데 미국이랑 중국은 좀 빨리 회복했는데 유럽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12년을 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좀 많이 가로막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은 좀 괜찮은데 미국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이런 정책 전환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휴, 또 잘 회복되면 교훈을 못 얻는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웃펐습니다. 통화량이 어쨌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버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휴, 참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죠. 왜냐하면 인플레는 안 나는데 인플레가 날 수 있다는 어려운 여건. 인플레가 안 난다는 건 실물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재고가 그덕그덕 쌓여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몰던 차가 요즘 털털거리고 연비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차를 바꾸려고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SUV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알아봤는데 일단 기다리는 모델이 거의 없고요. 색상 뭐 이런 거 정도만 조금만 타입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몇몇 회사 같은 경우는 적게는 몇백, 많게는 3천만 원까지 할인해 주는 모델들이 있어서 시승하다가 오늘 바로 계약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경험을 했었어요. 내년에 되면 세금 인상 되니까 올해 할 바에 사자 이런 생각도 하고 갔습니다만 그걸 보니까 얼마나 재고가 많고 경기가 어려운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럼 그 차를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대로 가면 이게 올해 생산된 차가 올해 내 안 팔리면 연식 바뀌면 사실 중고차 취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적장에서 비와 눈과 모래를 맞으면 낡아가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당연히 여력 있는 분들이야. 모아놓은 돈은 있었고 비축한 분들은 쇼핑의 기회야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책을 많이 사주셔서 인사라도 있으니까 책 하나도 바꿔볼까 고민을 좀 할 정도는 돼서 그래도 정말 시승이라는 걸 몇 년 만에 한번 해봤는데 이때 느낀 게 앞으로 차값 올리기가 되게 힘들겠다. 또 올린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극소수의 매니아층에 있는 인기 모델들 한정이지 상당히 힘든 시기겠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 내에서 어쩌면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GDP로만 보면 거의 한 10% 이상이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이렇게 어렵다면 안 보이는 데서 비명이 나고 있겠구나. 따라서 인플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제의 여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과 이런 거를 안 풀 수는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럽의 교훈이 있으니까 열심히 돈을 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돈이 실물에는 잘 안 돌고 왜? 부돈할까? 무섭고 이 돈 불려줬다 연천하면 누가 책임질래? 소리를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이 금융시장 내에서만 뱅뱅돌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예민했는데 세 번에 걸친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채권시장 나가서 각 민간 개인들이 들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게 이게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부가 막 쏴주는 거예요. 그런 양적 완화를 할 때 보면 효과가 있었다라는 논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효과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전부 금융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할 때마다 특히 그거 하나 더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세 차례가 될지 네 차례가 될지 모르는 양적 완화를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좋고 그 좀 시차를 두고서 한참 지나야 경제가 회복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참가자들 마음은 이거 돈 풀어봐야 금융시장에만 병행 돌지 경제는 안 좋아진다라는 반발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 좋아져서 실물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실물은 안 좋아지고 금융만 좋아지면 버블리스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재가치가 실물인데 이런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들이 참 앞으로 지금은 누구나 다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걸 공감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돈을 푸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특히 금융시장의 거품 논란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에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요.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책 디플레 전쟁이라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요. 4월에 책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경제가 V자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전망을 책에서 조심스럽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9.11 테러 경험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모 증권사 투자전략팀에서 크로미스 생활을 할 때 9.11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아무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테러리스트의 공격 대상이 될지 모르는 이 공포 아시죠? 막 5인 신고가 엄청 많았어요. 자유의 여신상에 폭탄 설치됐다. 근문교에 수상한 사람이 목격됐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거의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에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계기가 그때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V자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부시 대통령이 딱 나와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선언했죠. 알카이다다. 물론 음모로는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을 딱 만들고 그 적을 쳐부수겠다.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공포가 증오심으로 또는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면 적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그 뒤 다시 경제가 V자 회복해서 2002년 상반기까지 역사상 최강의 랠리를 펼쳤어요.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주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경제도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가라앉았는데요. 그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전염병 역시 9.11 테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먼저 사람들이 밖을 못 나간다. 라크다운.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두 번째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랑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알카이다의 근거지를 찾으면 또는 후세인 대통령을 몰아내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됐던 전쟁입니다만 아무튼 어디 구체적인 적을 상대로 하는 2001년의 전쟁에 비하면 좀 어려운 전쟁입니다만 그래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제약회사와 방역당국에 의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간다는 확신이 점점 들면 들수록 경제는 좋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입니다. 다만 그게 너무 경제 회복 속도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조정은 그렇게 심각한 조정으로 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갈아가는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말에 이제 실하심을 말할 텐데 실제로 저는 사실 미국 대선 전까지 조정 중이었다고 보거든요. 추석 연휴 전후 2.5단계들을 할 때부터 사실 주식시장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한 세 달을 거의 못 올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경제는 회복되고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폭발적인 성장 우리도 수출 덕분에 3분기 성장률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가의 반응이 안 돼요. 왜? 좋아질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이어진다면 점점 확신으로 변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긴가 민가하는 사이 많을 때는 시장이 너무 기대가 앞서갈 때는 기대가 조정되는 그런 시기 들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세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말에는 언제까지 조정이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다만 두 개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을 들이켜 보면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기였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보면 귀금속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의 수급에 따라서 경제가 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예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세계 경제사를 쭉 공부를 하다면요.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금광이 발견됐을 때가 호황이에요. 이게 금광이 발견될 때가 호황입니다. 그래서 15세기 말에 독일 은광, 독일에서 은광이 나오면서 그 합스부르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그때 오스트리아 여행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런 광산 테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던 게 1849년 캘리포니아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나온 골드러쉬 그리고 또 호주가 저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호주 내부에서 발생됐던 그 거대한 금광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귀금속들의 공급들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왜 호황이었냐면 통화공급 확대였어요. 결국 돈이 많이 풀리고 경제에 약하지만 그때는 거의 경제에 통화공급은 금의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던 시절이니까 금광이 발견됐다. 안데스 산맥에서 금광이 나왔다. 이런 식의 큰 호재들이 터질 때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그럼 또 금광 주식은 어떨까? 하면 돈을 많이 풀 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왕창 풀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지금 굉장히 공급광이 심하니까 쉐일 오일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땐 디플레어 압력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 디플레어 압력을 완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기대를 야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적극적인 통화 공급 확대 노력이 있을 때는 금광, 특히 금값이 오르는 경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교훈도 되고요. 학습 효과도 있고 이런 면들에 있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좀 부각되는 시기. 또 정부가 돈을 무제한으로 방출하면서 인플레를 일으키기 위해서 악정보토하는 시기에는 좀 금도 좋고 원자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쉐일은 공급과잉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공급과잉이 심한 원자재보다는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어려운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시기 아니냐. 그래서 니켈이네, 구리네, 금이네, 은이네 같은 금속 관련된 원자재들이 그래서 최근에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콩부터 시작해서 식물, 식료품 이런 쪽에도 이야기할 정도로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식품 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 아직 가지고 있는 재고는 많은 편이어서 푸드 인플레이션 쪽은 잘 모르겠지만 메탈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